자, 갈게요 여드네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섯 번이야?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, 2, 3, 1 하나, 둘, 넷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다섯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여섯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일곱, 하나, 둘, 셋, 하나, 둘, 여덟, 하나, 둘, 셋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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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, 둘, 넷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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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둘 셋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마지막 하나 했는데 마지막 열 개 마지막 열 개 아니 제가 다른 타입은 한 열 개쯤 하니까 다들 감 잡으시길래 열 개까지 같이 하면 제가 그만했거든요 열 개씩 타입 와 나 제일 내가 끝까지 했단 말이지 아니 팔을 왜 올려야해요 이걸 왜 올려야해요 박자같이 팔이 딱 올려야해 아유 그렇게 덕분에 제가 모르겠네요 아유